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침에 SNS를 둘러보다가 참 의미심장한 그런 시청자들의 의견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철님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나라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선거관리감시당의 홍성표님은 여러 의견을 남겼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조작선거로 원룩직 나라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조작선거로 원룩직 나라는 기반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무정구 나라이니 이미 폐망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겼습니다. 야당 그리고 언론 그리고 다수의 지식인들이 침묵하는 속에서 육순 국회의원 출신인 이인재 전 의원은 4.15 총선 관련 재건표와 대법원의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서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인재 전 의원은 육순 의원이지만 1981년도에 대정지방법원의 판사로서 입룡해서 3년간 그리고 한 4년간 1987년까지는 변호사로 활동한 법조인입니다. 이렇게 이인재 의원은 주장합니다. 한 양동의 물에 미시한 양의 독극물이 혼입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일까? 그 독극물의 양이 우리 건강에 유해한지 여부를 토론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단호히 양동의 물을 비우고 그 범인을 색출해야 될 것이다. 주권자의 투표자가 담긴 투표함은 양동의 물보다 만배는 더 신성하다. 그 투표함에 설명이 불가능한 정체불명의 투표지가 섞여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일까? 지난 6월 28일 날 인천연수궐 재건표에서 이런 정체불명의 투표지가 한두 장이 아니라 부지기수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재건표에 참여한 40년 경력의 인쇄재단 전문가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실을 증언한다. 그런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나와서 자기의 목숨을 걸겠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한다. 나는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에 호소한다. 진실과 정의 이외에 다른 것을 하지 말라. 시간을 끌지 마라. 신속히 감정 절차를 밟고 헌법과 상식이 가르치는 대로 정의를 세워야 된다. 선거 무효를 선언하면 파장이 커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황당한 걱정은 대법원의 대법관들의 몫이 아니다. 우리 국민은 그 어떤 부정도 정화시킬 절약을 갖고 있으며 국민을 믿고 결단하면 된다. 수사를 개시한 인천지방검찰도 분발해야 된다. 선거를 엉망으로 관리한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을 실행한 배후 세력 그 수혜작인 문재인 정권 등의 가차없이 엄정한 칼을 휘둘려야 된다. 이것은 지난 총선만의 문제가 아니다. 눈앞에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문제다. 지금까지 드러난 선거 부정의 가능성을 모조리 봉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음 대선도 부정으로 얼룩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검찰은 최근 몇몇 사건에서 추악한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웠고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 이번 선거 부정 사건은 그런 사건에 비할 바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릴 중대한 사건이다. 용감하게 났으면 역사로부터 큰 평가를 받을 것이다. 언론들은 스스로 침묵의 카르테를 깨뜨리고 진실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이것을 거부하면 역사와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맨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육선 국회의원이 호소가 여러분들 아마 마음에 크게 와닿았을 것으로 봅니다. 글을 읽고 한 분이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편법질이 판을 치는 지금 기준선을 바로 하지 않으면 편법만의 악의 세상, 즉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홍선 표시가 남긴 것입니다. 대법관디 어떤 판단을 내리냐 하는 것은 대북적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이 되느냐,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법관들이 하는 짓이 시간 때우기로 깔아뭉개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10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줄줄이 은팔치를 차고 가는 치욕을 당할지 어떨지는 권불 5년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장성식님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한참 권자가 견고하게 보일 때는 홀에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정의로부터 신대하게 이탈단 권력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5년을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맹백한 사실을 덮어버리고 그런 사실은 없다고 오리발을 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맹백한 불법이 박혀진 상태에서도 그것을 합법이라고 우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오고 결국 빛과 진실과 사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시간에 지금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의 기류가 변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그런 범행이 자인됐기 때문에 그 범행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한두 장 정도를 조작했으면 덮을 수가 있겠지만 수만 장 전국으로 하면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을 그렇게 위조 투표지를 찍어댔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 덮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생활인으로 뿐만 아니고 또 한 직업인으로서 이렇게 상황을 착히 판단해서 자신을 치욕의 강에 내던지지 않도록 굉장히 처신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이 처신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양식과 양심과 번리에 따라서 그리고 순리에 따라서 그냥 올곧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그런 부담이지 대법관이 짊어져야 될 것도 아니고 검사가 짊어져야 될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덮으려고 하는 세력은 아주 집요하게 지향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압도돼 가지고 만일 불의와 타협하면 정말 영원한 그런 치욕의 이름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인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